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주일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발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훈련을 지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감시소에서 망원경을 사용하며 발사 장면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번 발사의 목적은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군사적 대응 타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발사체 가운데 적어도 두 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금지한 탄도미사일이라면서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관련국들이 유연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반응은 북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이번 논평을 낸 계기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게도 자제를 요청하고 그리고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갈 거를 요청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까지 전략적 견제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반응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이 북한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전략적 견제의 기재도 확대시킨다면 중국으로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군사훈련 지휘 등으로 한동안 평양을 비우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과 관련해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지 지도 때문에 그쪽에 일정 기간 머무른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잇따른 화력 타격 훈련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태도 변화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안부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사찰과 관련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이사회 개막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해 사찰단이 없는 동안 발생한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UN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수개월 동안 석탄과 모래, 석유 등을 몰래 수출하고 이 돈으로 방탄 승용차와 로봇 등 고급 사치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 UN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인 대북 제재 이행과 위반 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 초안과 최근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UN의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대북 제재 구멍을 활용한 밀수출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끌어모았다고 적시돼 있었으며 북한이 고급 방탄 외제차 등 민간 물자이면서 동시에 군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사치품 수입에 나선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킨 것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교관의 특권과 권리를 보장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배경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모든 외국인들을 강제 격리 조치해 사실상 대사관의 외교 업무가 마비돼 평양에서 정상적인 외교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회견에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도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64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외교 공간 직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권리에 관한 다자조약으로 접수국은 모든 공간원에 대해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잉 대응에 따른 외교관 이동 제한 때문에 북한 당국의 수차례 항의하고 대사관 임시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로 대사관을 폐쇄했지만 여건이 나아진다면 대사관 업무를 재개할 듯도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도 북한의 코로나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양에 있는 협력사무소를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에 잇따른 북한 내 외교 공간 폐쇄 조치는 감염자가 없다면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적 격리와 활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외교 공간 임시 폐쇄가 북한의 외교 관계에서 단기적 장애물 이상의 여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에이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편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북한 매체의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모든 매체의 편집장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한 명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투명한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DOA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불투명한 보도로 불신이 높은 중국보다도 북한의 신뢰도는 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과 맞닿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로 퍼지고 있지만 북한 매체들은 관련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당국의 발표만 반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스타드 국장은 이렇게 북한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언론 자유가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발표와 보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 개최한 북한 관련 대화에선 노르웨이 대표가 북한 정권의 비협조적 자세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규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국제인권대사도 북한 당국에 자유롭고 제약 없는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차라리 외부 세계와 정보를 공유해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를 함께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경제 제재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지원은 인권에 한정돼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9.1 갱신한 미국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UN 안보리 결의 위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등을 대북 제재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금지됐고 2016년부터 북한은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됐다면서 미국의 대북 지원은 인권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법안과 결의안 모두 각각 찬성 291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소 6개월에 한 차례씩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상봉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